좀 보세요. 아유 그냥 뭐 저 실버 가수라는 말씀을 본인이 하셨는데 노래를 많이 하신 수 없으시네요. 네 저는 이제 우리서부터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노래가 저희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고안해가지고 아유 그러군요. 노래가 많이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죠. 그렇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? 네 이제 해방동기니까요. 제가 45년생 70만 합니다. 아 예예 그러시구나. 정말 이런 분들이 다 묵묵하게 국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즐기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세대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하면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전부 노래자랑 뭐 요새 노래곡목이 재미있는 게 많죠. 뭐 나야 나가 있는가 하면 그게 나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그게 나야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여러분들 초대를 받았습니다.